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출장 작업은 걸으라고 하는 거에요 예 본사에서도 출장 작업 어 어 거기서 하면은 as 안된 되잖아 그런 대로 무시하는게 아니라 일 못하는 집을 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 일 못한 집에 가면 안 돼요 일 잘한 집에 가서 더 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세금 내잖아 우리 우리 세금 내고 하니까